이번에는 노래와 춤, 그리고 과학을 좋아하는 기염둥이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세포들 팀의 세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활용해주세요. 박수! 차렷! 인사! 안녕!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여러분! 세포 속에는 정말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네! 세포 속 기관들을 기능에 따라 분류해봅시다. 에너지 생성의 미터콘드리아 연락체 물체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물체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물체 골지체 물체 출입에 관여하는 세포만 줄어 줘야하니 OC이 돼서 여러분! 단계에 관여하는 물체 이런식으로 세포 속 기관들을 타게 따라서 분류해봅시다 이 마지막에는 핵연녹체 리코드리아 마비 없는 것들은 염색제 중심에 있는 리보소 나머지 세포 속 기관들을 파괴한 게 있어 중고 동물 세포에만 있는 기관 중심 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기관 용료 제 세포별 다 함께 기억해요 중고 동물 세포에만 있는 기관 중심 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기관 용료 제 세포별 다 함께 기억해요 제 세포에만 있는 기관 용료 제 세포들 팀의 세포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멋진 세포들 팀을 위해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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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